전화시장 손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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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오늘 미니 정원 만들기야 재미있겠지? 여기 설명서를 먼저 봐야지 이런 거 안에다가 돌멩이 넣고 모래 같은 거 넣고 소들 넣고 다리 달렸어 귀여워 가벼워서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유리였어 기다려 빨리 작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첫 번째는 돌멩이 같은 자갈이 어디 있어? 자갈 자갈이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생겼어? 바다에서 갖고 오고 모래야 우와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? 자갈 자갈부터 뿌릴래 자갈 뿌려봐 잠깐만 눈이 안좋아 숯을 잘 뿌려야 돼 여기를 크게 하고 여기를 좋은 색 그루터기 아 뒷모는 거 맞아 이거봐 사람도 있다 버섯돼있다 캐머마에 현미녹찰도 있어 이거 봐 똑같아 머그컵이야 진짜 있는 거 같아 아 찌그러지마 안 나와 찌그러져 다 찌그러트렸잖아 어차피 다 찌그러트렸잖아 뭐 머그컵이 왜 사람뿐만 더 커 아 찌그러졌어 잘 펴봐 이렇게 안 나와 과감하게 나물 가운데 마사포 이거 완전히 다 정하게 해준 거 같아 흙이랑 이런거라고 자 이제 흙을 깔아 흙이 길이야? 아니 모래가 길이야 손 위에 덮어야 돼 다 이렇게 이쪽에다 놓고 흔들면 돼 엄마 가면 안 돼? 여기에 버섯 작은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버섯을 심어줘야지 손이 왔다 됐어 심었어 식물부터 심으래 여기 한 번 해 평범한게 안 돼있어 이게 이게 아 안돼 세우고 있어봐 저 표정 아 집 망쳤잖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남아 됐어 길에다 집 세워 적어가지마 아 내가 한 번 하자 안 돼 안 돼 거풍대 너무 작은데? 집이? 여기를 다가고 티버 기다리고자 어 얘는 펼치기 직전이다 나 이거 삶아야 돼 어서 내가 꺼절래 이것도 이끼야? 이거 먹는 건 줄 알았어 집 자리가 너무 소요 야 다 뭉개지잖아 근데 여기 밑에 봐봐 우와 여기 녹차가 있네 안 가고 있어 다 먹게 해 이따가 안 가고 다 먹게 해 안 가고 진짜 잘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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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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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 잘 깨끗하게 만들어내세요 오이소개국 오이소개국 맛있겠다 너의 다진마다 너의 희한 제가 나왔어요 왔어 오늘은 15분 후 오이소개국 짜장러 내 일은 새차를 해야겠다. 차가 너무 지저분해. 이리 가. 그래도 밖에 안전해. 아빠 저기 봐봐. 저기. 여기. 여기 나와있으니까 좋다. 맛있어 보이네. 저기 봐봐. 열기 전에 hori 나 여기지? 야 들어가 카드 끼워요 자동이야 빨리 들어가 무거워 자동 열리고 있네 아 오늘 날씨 좋아서 뷰도 예쁘다 내가 입욕제 챙겨왔어 어? 나도 챙겨주네 다 챙겨 뭐가 있나 어 벨브블리 코가 있네 나는 한숨 잘거야 아 정신없어 다리라고? 맞는데? 무민이 있다 무민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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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